회장님께서 아이들이랑 연락 같은 거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애들이 전화해도 받지 말라고. 고객님, 전화를 등재하자 미소리이고. 누나, 이상한 편지가 있어. 정말 우리 선생님 그만둔 거야? 너도 선생님 그만둔다는 편지야? 뭐야? 정말 우리 선생님 그만둔 거야? 세종이도 알아? 세종이는 어딨어? 세종이가 없어. 조 실장 아줌마, 세종이 어딨어요? 세종이 방에 없어? 없어요. 세종이가 없다고요. 뭐? 나요. 뭐라고요? 세종이가 없어졌다고요? 세종아! 세종! 세종! 세종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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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형! 어디하PU야! 이 세종! 세종아! 세종아! 네, 여보세요. 뭐라고요? 경찰서요? 아멘